5. 오르간의 주악이 괴댕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저녁 예배라서인지 사람은 적었으나, 그래도 스무 명이 넘는 남녀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9월의 밤바람이 낡은 창문으로 흘러들고, 회치를 한 높은 천정에 매달린 몇 개의 전등이 온화한 빛을 뿜어주고 있었다. 마침내 왔다. 개의조는 절실하게 그렇게 생각했다. 육조 시가에 있는 이 교회 앞을 개의조는 4년쯤 전에 서성건의 적이 있었다. 그때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몇 번이나 교회를 찾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인가. 그러나 그때마다 개의조는 망설여져서 그만두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아가씨 덕택이다. 개의조는 자갈밭에서의 그날의 일을 되삭였다. 중고가 사이시의 딸이라는 것을 안 나스의 놀라움은 컸다. 놀란 나머지 나스에는 한참 동안을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뚫어지게 중고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루리코가 살해된 강변 자갈밭에서 사이시의 딸이라면서 꿇어 엎드린 중고의 모습은 나스에게는 너무나도 강렬했다. 그러나 사건이 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는 사실도 있었다. 몇 년이나 요구를 사이시의 딸인 줄로 믿고 계속 미워해온 과거도 있었다. 더욱이 그 요구가 똑같은 이 강변에서 자살을 도모했다는 사실도 있었다. 그 지나간 세월 속에서 범인에 대한 증오도 어느새 희박해져 있던 나스에게 있어서 중고의 출현은 놀라움이기는 했으나 증오심을 자극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갈밭에 엎드린 중고에게 나스에는 동정심마저 느꼈다. 여권은 중고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사과했다. 그때 중고는 말했다. 요코, 내가 요코의 입장이었더라도 역시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보다도 나는 아버지의 죄를 사과해야겠다고 늘 생각해왔어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과할 수가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게이조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과한다는 것에 후련함을 느꼈다. 사실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모든 것을 사과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개운해질 것인가. 그런데 자기의 마음 속에는 지금까지 반생을 살아오면서 사과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것이 앙금처럼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도 교회에 가서 중고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과하는 마음을 부여받고 싶다고 게이조는 절실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교회에 온 동기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나스에는 내내 심기가 불편했다. 게이조에게도 요코에게도 용권 이해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여름방학을 거의 끝낸 요코가 내일은 사뽀로로 돌아간다는 날 밤이었다. 어머니, 오빠에게 전할 말씀 없으세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사과를 깎으면서 요코가 물었다. 없다. 나스에는 날카롭게 딱 잘라 말했다. 여보,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없소? 요즘은 평소에 당신답지가 않으니 웬일이요? 게이조가 보다 못해 말했다. 나스에는 차가운 미소를 띄고 게이조와 요코를 번갈아 보았다. 어째서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없는지 당신도 요코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나는 모르겠는걸. 그래요? 하지만 요코, 요코는 알고 있을 테지? 여보, 당신은 아직도 중고양의 편지를 보여주지 않은데 화를 내고 있는 거요? 그 일에 대해서는 요코도 또 나도 당신에게 즉각 사과하지 않았어? 그 점에 대해선 중고 앞에서도 중고가 돌아간 뒤에도 충분히 사과한 터였다. 당신들은 사과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사과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야 물론 요코도 자살을 도모하기까지 한 내가 미울지도 모르지만 한마디쯤 중고양이 사이시의 딸이라고 기띔해 준다 해서 재댈 건 없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전 어머니를 놀라시게 해드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거짓말 마. 요코는 나를 조금도 믿지 않고 있는 거야. 아마 요코는 내가 중고양에게도 사이시의 딸이라고 마구 욕소를 퍼부어 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요코가 그렇게 생각할 까닭이 전혀 없잖소. 요코뿐이 아니에요. 당신도 나에게 편지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셨지 않아요? 그것은 대체 무슨 이유지요? 그건 전에도 말했듯이 당신에게는 너무나 자극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이요. 거짓말이에요. 당신도 요코와 마찬가지로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아내인 나보다도 요코와 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나스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게이전은 당황하여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요. 확실히 그 편지를 당신에게 보이지 않은 건 내 잘못이었소. 하지만 특별히 아기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요. 나스의 대도는 어디까지나 강경했다. 아니에요. 아기가 없었다면 왜 보여주지 않았죠? 나는 루리꾸의 어머니예요. 그 편지를 볼 자격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요코는 다다미에 손을 짚고 머리를 조아렸다. 괜찮아. 난 사과를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 요코에게는 아무런 원망을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을 나는 저질렀으니까 요코를 나무랄 자격은 어머니에게는 없어. 하지만 나스에는 게이전 쪽으로 고개를 돌려 말을 계속했다. 그렇지만 당신까지 나에게 비밀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리 요코가 몰래 보여준 편지라고는 하지만 나에게 잠자코 계실 필요는 없잖아요. 스웨덴 나스에는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며 결코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당신도 끈질기군. 이제 그만해둬요. 끈질긴 건 당신을 닮아서 그래요. 이제 그만하라고 당신은 말씀하시지만 나로서는 중대한 문제예요. 당신에게는 큰 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딴 뜻이 없었어요. 그럼 당신은 내가 아무에게도 신용받지 못하는 존재라도 좋다는 말씀이군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 그저 중고양의 비밀을 지켜주려고 한 것뿐이요. 아, 역시 그렇군요. 나에게는 비밀을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당신은 비밀을 지키지 못하던 여자니까. 게이조는 마침내 그렇게 말했다. 그렇군요. 당신은 사이시의 딸을 데려다 기르고 싶다고 다카키 씨에게 말한 비밀을 끝까지 지킨 무서운 사람이니까. 나스에는 승자와도 같이 자랑스럽게 응수했다. 당신은 어쨌든 나보다도 욕구가 더 소중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출근을 할 때 내가 배웅을 하는데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욕구와 즐겁게 얘기를 하면서 가버렸어요. 나스에는 사실 아침마다 현관밭까지 배웅을 했다. 그러나 게이조가 되돌아볼 때는 이미 모습이 보이지 않곤 했다. 우르간에 주악이 그쳤다. 게이조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키 큰 사나이가 강단 밑에 탁자 앞에 섰다. 안경 뒤에 가느다란 눈이 온화한 인상을 주었다. 찬송가 546장을 부르겠습니다. 그 사회자는 빠른 어조로 말했다. 다시 우르간이 연주되고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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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학생 시절 영어를 배우기 위해 선교사에게 배운 적이 있는 게이조에게는 귀에 익은 노래였다. 그러나 신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도 게이조는 어쩐지 진정이 되지 않았다. 지금 접수처에서 게이조는 자기의 이름을 적고 왔다. 스지구찌 병원의 이름은 아사이가와와 그 근교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꽤 알려져 있었다. 원장인 게이조의 이름도 꽤 널리 알려져 있었다. 스지구찌 병원의 원장이 왜 교회에 왔을까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람들이 보지는 않을까. 게이조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어느새 찬송가가 끝나고 성경 봉독에 들어갔다. 사회자가 말한 누가복음 18장의 페이지를 게이조는 찾았다. 가까이 했던 중년 부인이 다가와서 찾고 있는 페이지를 냉큼 펼쳐주었다. 게이조는 그 친절의 머리를 조금 숙였으나 그냥 내버려 둬 주었던 쪽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사회자는 모든 사람이 성경책 벽위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읽어가기 시작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대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들이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대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제인이로 쏘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사회자가 기도를 하고 말했다. 오늘은 사카이 히로코양이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엷은 청색 웃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복사의 말씀이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게이조는 조금 실망했다. 젊은 여자가 하는 말은 들으나 마나 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4년 동안 배우고 올해부터 양로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억양이 있는 목소리가 매력적이었다. 게이조는 육아원에서 봉사하고 있는 요옥고를 생각하면서 팔짱을 꼈다. 나이도 요옥과 별 차이가 없는 듯했다. 젖은 입술 사이로 드러나 보이는 하얀 이가 건강해 보였다. 젊은 여성은 이따금 천정을 쳐다보거나 머리에 손을 가져가기도 하면서 말을 계속했다. 자기는 처음 사람들로부터 근무처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랑스럽게 양로원이라고 대답했다고 했다. 자기는 불행한 사람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확실히 그것이 자기를 일에 열중하게 해주는 것이기는 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다는 속셈이 작용하고 있었다. 자기는 차츰 떳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순한 자기 자신에게 견딜 수 없는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에서 우연히 다음과 같은 글을 읽게 되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이 대목을 읽고 나서 자기는 양로원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로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젊은 여성은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열심히 15분가량 계속했다. 게이조는 그 젊음이 전해져오는 듯한 얘기에 어느덧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전 재산을 남에게 베풀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무익하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욕골을 데려다 기른 것은 물론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나스에 대한 증오 때문이며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것도 환자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이를테면 생활을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자기 일생은 결국 무익한 것이 되는 건가 싶어 왠지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신사복 차림의 목사가 탁자 앞에 섰다. 아직 서른을 간 넘었을 정도의 젊은 나이여서 게이조는 조금 미덥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신자들 가운데는 뒤에서 보더라도 분명히 60대, 70대로 여겨지는 연배의 사람이 두세디 있었다. 이런 인생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까지도 이 젊은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싶어 게이조는 새삼 놀라움을 느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은 자기가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나라면 이 바리세인과 같은 오만한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목사도 웃었다. 그러나 게이조는 아직 웃을 수 있을 만큼 교회의 분위기에 융합할 수 없었다. 웃지 못하는 자기만이 혼자 그 권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기는 올바르다고 여기고 싶어하는 생각, 사람에게 있어서 이토록 뿌리 깊은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게이조를 보았다. 게이조는 순간 섬뜩했다. 맑고 아름다운 눈이었다. 그러나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게이조는 어쩐지 자기의 마음을 투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시선이 마주침으로 비로소 게이조의 마음은 안정되는 것 같았다. 교회당을 나선 게이조는 프라타나스 가로수가 가로등에 비춰지고 있는 포도에 섰을 때 비로소 안도에 숨을 쉬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게이조는 무심코 교회를 쳐다보았다. 예배가 끝난 뒤 사회자가 말했다.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게이조의 이름을 불렀다. 설마 이름이 불려지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게이조는 다소 곤혹스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호의적인 박수가 그를 환영했다. 게이조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앉고 나서 지금 자기는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공연히 신경을 썼다. 잘 오셨습니다. 목사인 가왓다니입니다. 목사가 다가와서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게이조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옆에서 아까 성경책을 펼쳐준 여성이 말했다. 스지구치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전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였다. 멋쩍은 장면을 들킨 것 같은 느낌도 들었으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역시 즐거웠다. 게이조는 어둑어둑한 육조거리를 느릿느릿 걸으면서 역시 교회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교회에 오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방금 들은 설교를 되새기면서 욕구에게 편지를 써서 오늘의 일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자기를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싶게 마련입니다. 저놈의 양심은 하고 깔보고 깔봄으로써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어느 한 놈 변변한 놈은 없다라고 비약하는 인간. 낮은 정의감을 가진 인간은 타인을 깔봅니다. 그러한 날카로운 말들 하나하나가 묵사의 입에서 나왔을 때 게이조는 묵사가 자기보다 열 살이나 젊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러면 얼마만큼 정의감이 높으면 될까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기준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정의의 기준은 현실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정의의 기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디까지나 자기를 정의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묵사는 말했다. 자기를 절대의 기준으로 삼고 그보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모두 비웃는다. 예를 들면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청소 당번을 중단하고자 누가 제의했을 때 전원이 찬성하면 문제가 없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괘씸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한다. 한때 자기도 어떤 직장에서 하루 밖에 출장을 가지 않는 계장에게 여비를 이틀 분으로 계산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절했더니 잔소리하지 말라는 꾸중을 들은 적이 있었다고 묵사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자신이 이 세상 정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간 세계라는 말은 그야말로 정곡을 찌른 말이라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로크조 게이조는 마중 나온 나스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집에서 나갈 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애매하게 말했었다. 교회에 일려? 나스에는 땡소했다. 게이조는 화가 났다. 나스에게는 교회에 다녀온 자기가 우습게 보이는 것이다. 그렇군. 이것이 바로 자기를 정의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사람을 보는 눈이로군. 게이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우습게 보이는 것이 인간이라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어떤 말씀 있던가요? 나스에는 갈아입는 것을 거들면서 말했다. 사랑이 없이 정의를 구하는 자에게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했던 목사의 말을 게이조는 떠올렸다. 자기들 부부가 어딘가 원만치 못한 것은 항상 상대방을 옳지 않다고 탓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대방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싸늘한 마음으로 정의를 구해봤자 구원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말했다. 자기를 착하다거나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정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 자기가 나빴다.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싸울 일은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 그거 참 좋은 말씀이군요. 당신 이제부터는 나를 나쁜 여자라는 눈으로 보시지는 않겠군요. 나스에는 초소하듯 게이조를 보았다. 게이조는 말없이 찬오마로 들어갔다. 선생님 지금 오세요? 하마꼬가 옆차를 가지고 왔다. 음 수고한다. 게이조는 부드럽게 대답하고 물었다. 하마꼬 성경책을 갖고 있어? 아니요. 다음에 사다 줄게. 읽어봐. 하마꼬는 생그시우코 주방으로 사라졌다. 교회에 다녀오시더니 갑자기 모두에게 친절해지셨군요. 다스코한테도 들르셨어요? 소파에 앉은 게이조는 나스에를 쳐다보았다. 록구조 교회는 다스코의 집 근처에 있었다. 육각고에게도 들르지 않았느냐고 나스에는 넘겨짓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게이조는 잠자코 차를 마셨다. 모처럼 상쾌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온 것이다. 섣불리 나스에를 상대했다가는 곧다시 본래의 생활로 이끌려 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게이조는 교회에서 들은 성경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고 있었다. 게이조와 닭갓기는 어슬렁어슬렁 돌이 깔린 언덕길을 내려왔다. 길 오른쪽에 작은 시냇물이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이식과 고애몽은 저 산문의 누상에서 절경이라고 극히 감탄했다지만 요즘 세상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테지. 지금은 비행기나 타워가 있어서 높은 곳이 많아졌으니까. 그렇겠군. 나같이 멋을 모르는 사람은 절 같은 걸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쓰지구찌 절이라는 곳은 건물을 보러 오는 건가? 본래는 그러지 않을 테지. 그러면 뜰이 어떻고 건물이 어떻고 하는 것들은 몰라도 되는 것 아닌가? 게이조는 쓴 노슴을 지었다. 조그만 깃발을 든 안내원 뒤로 관광객의 무리가 줄줄이 따라가고 있었다. 학생들과 여자들도 삼삼오오 무리지어 게이조 일행을 스쳐갔다. 게이조는 문득 시냇물 옆에 섰다. 폭이 한자쯤 될까? 도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얕은 시냇물이었다. 왜? 응, 물소리가 좋아서. 아니, 저건? 게이조는 시냇물 속에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쭈그리고 앉았다. 표고버섯 비슷한 빛깔의 민물개가 흐름을 거슬러 기슬개의 도를 따라 기어가고 있었다. 민물개가 있어, 닭갓기. 정말 그렇군. 닭갓기도 쭈그리고 앉았다. 노란 나뭇잎이 민물개 옆으로 떠 내려갔다. 개는 오른쪽 직개발을 감싸안고 옆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돌 사이에 와서 개는 그 속에 몸을 숨겼다. 그러다가 다시 직개발을 감싸안 듯이 하고 흐름을 천천히 거슬러 올라갔다. 따뜻한 가을 햇살 속에서 게이조는 마음이 푸근해졌다. 개는 옆으로 걷는군. 당연한 일이지. 개는 옆으로 걷는 게 당연해. 그럴 테지. 하지만 개 자신은 자기가 옆으로 걷고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하겠지. 싱겁긴. 또 수지긋지. 철학인가? 닭갓기는 웃었다. 개는 다음 돌 밑으로 또 들어갔다. 안주할 곳을 찾고 있는 걸까? 뭐 돌툼에 작은 벌레라도 있는 모양이지.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먹이가 있는 곳에만 달라붙으니까. 그런가? 어쨌든 먹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살아가는군. 다시 빗물 깨는 기슭을 따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봐. 수지긋지. 고리무늬 우산이 있어? 삼색의 고리무늬를 넣은 우산이 아직도 있었군 그래? 닭갓기가 가리키는 가게 앞에는 낡은 동릉이 몇 개 놓여 있었고 그 위에 가느다란 고리무늬 우산이 내댓게 매달려 있었다. 허, 신기한걸? 요즘엔 본 일이 없는데. 그래, 참. 낯새에게 사다 주라고. 낯새가 고리무늬 우산을 쓴 모습은 정말 멋질 거야. 틀림없이 기포할걸? 하지만 갖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제받을 소리를 하는군. 교토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낯새 덕분 아닌가? 낯새 덕분이라고? 게이조는 의아하다는 듯이 닭갓기를 보았다. 반달쯤 전에 닭갓기는 게이조의 집에 불쑥 나타났다. 그리고는 오사카에서 열리는 내과학회에 참석하라고 권했다. 병원일이 바빠서 도저히 비울 수 없다는 게이조에게 닭갓기는 말했다. 자네는 교토 구경을 하고 싶다고. 늘 말했지 않나? 이번이 기회라고. 의사란 여행 한 번 지대로 할 수 없는 따분한 직업이지. 우리 동기 중에는 졸업 이후 동경에서 서쪽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놈이 수두룩 갈 지경이니까. 하지만 오사카는 너무 멀어. 게이조는 주저했다. 뭐가 멀어? 사뽀루에서 비행기 타면 잠깐이야. 자네가 간다면 나도 동행하지. 내과학회에? 아니지. 오사카. 교토의 관광회 말일세. 사로배치에서는 육각구라는 선물이 있었지만 교토엔 또 어떤 큼직한 교토인형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아나? 인생은 이래서 즐거운 것이라네. 다깝게 병원에는 믿음직한 부원장 새도희가 있다. 게이조 역시 일주일 정도라면 비우지 못할 이유도 없었다. 원장이라는 건 때때로 여행도 해 주어야 아랫사람이 고마워하는 거라네. 다깝게가 함께 가주겠다는 말에 게이조는 마음이 움직여서 떠나온 것이었다. 사실은 쓰지구찌 교토에 데리고 가달라고 한 건 나스에의 부탁이라네. 어째서 나스에가 그런 것을 자네에게 부탁했을까? 게이조는 고리문이 우산 앞을 떠났다. 나스에는 자네가 로이로제에 걸린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네. 로이로제? 두 사람은 사람들에게 떠밀리다시피 해서 언덕을 올라갔다. 어느 가게에나 관광객이 들끓고 있었다. 그런 선물 가게들 사이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조용한 가게가 하나 있었다. 하나만 입에 넣어도 꽉 찰 것 같은 큰 눈깔 사탕하며 콩가루 과자, 소금 샌베이 등이 얌전하게 옛날 그릇에 담겨져 있었다. 다른 선물 가게처럼 떠들썩하지도 않고 다만 옛날에 대한 향수만이 어둑어둑한 가게 안에 감돌고 있었다. 아, 로이로제도 중증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나스에는 나에게 전화를 했더라고. 중고양이 돌아가고 나서 자네는 나스와 말도 잘 않고 매일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며? 그랬던가? 난 여느 때와 다름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강변 자갈밭에서 들국화위에 엎드려 있던 중고의 모습이 노상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얼마나 큰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 하고 생각하기조차 괴로웠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말수가 적어졌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 식욕도 별로 없었다고 하고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멍하니 불단 앞에 앉아 있기도 했다면서? 나스에는 무척 걱정을 한 모양이야. 오죽하면 닭가마시 정신과에 의논을 해볼까 하는 생각까지 했으려고. 게이조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무튼 있어야 하는 것은 마누라더군. 어, 쓰지그찌. 옥수수를 팔고 있어. 이건 걸작인걸? 청바지를 입은 남자 두셋이 노대에서 옥수수를 구우면서 큰 소리로 손님을 모으고 있었다. 사뽀로 직송이라고 붉은 글씨로 쓴 종이를 붙여놓고 있었다. 교토에 와서 호카이도에 옥수수를 먹어? 닭가 끼는 유쾌한 듯이 웃었다. 그런데 참, 공주님과 함께 심의지로라고 하는 이슨부우시의 노래가 있었지? 아, 있었어. 그래, 맞아. 심의지 언덕에 도깨비 하나가 나타나서 방망이를 떨어뜨리고 도깨비가 도망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도깨비도 진화를 해서 뿔 없는 도깨비가 많아졌지 아무래도 어느 것이 사람이고 도깨비인지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아니, 도깨비란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누구나 도깨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속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햇볕이 등에 따가울 정도였다. 역광선 속에 심의지절의 본당이 뚜렷하게 떠올라 있었다. 밤새게 해나무 껍질을 입힌 지붕이 게이조의 눈에 따갑게 들어왔다. 게이조는 지금 안쪽에 있는 별당의 난간에 기대서서 깊은 골짜기를 사이에 둔 건너편의 본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를 의식한다는 것은 추악한 일일까? 하찮은 정신 상태에 부류겠지? 다깝기는 희죽위죽 웃으며 게이조를 보았다. 자의식이 강한 자기의 성격을 지적받는 것 같아서 게이조는 부끄러웠다. 두 사람은 다시 어슬렁어슬렁 뒤쪽에 어두운 산길을 내려갔다. 반들반들 윤기가 도는 이 두꺼운 잎은 무슨 잎사귀일까? 하고 게이조는 멈춰섰다. 이봐, 이것 보라고. 내 손바닥 위에 열다섯 장은 늘어놓을 수 있을 것 같네. 다깝기가 손바닥에 얹은 단풍으로 잎을 가리켰다. 이곳 단풍잎은 아주 작군. 호카이도하고는 달라. 나는 아무래도 작은 것에는 약하거든. 그런가? 작은 것이 잔해를 울리는군. 영화원의 촉탁으로 오랫동안 봉사해온 닭갓기를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말했다. 그야말로 눈물이 나게 하는 곳이군. 교토라는 것은 찻집의 방석까지도 보통의 4분의 1밖에 안 돼. 찻잔도 작아서 어쩐지 소인국에라도 온 것 같아. 상점의 입구 같은 곳은 덩치가 큰 나 같은 사람은 드나들기조차 어려울 정도이고. 게이조는 자잘한 잎사귀가 층층이 겹쳐져 있는 단풍나무를 쳐다보았다. 조리떼 나무에 잎하며 이 단풍나무하며 결이 고와서 마음이 포근해져 왔다. 게이조는 거친 자연과 저 냉혹한 추위 속에서 자란 호카이도이는 몇 세대 뒤에는 이곳 칸사이에서 자란 사람과는 다른 인종으로 변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다. 게이조는 교토에 와서 수백 년 전의 시대를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활이 현실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시가만 하더라도 어제 본 고와 안에 보석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수백 년 전에 숨결이 있었다. 화집이나 차개서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 현실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그것은 아사이가와에서 태어나 아사이가와에서 살며 50살이 된 게이조에게는 신선한 놀라움이었다. 저, 저 노인이라면 지금 울고 있는 새의 이름을 알고 있겠지? 닭갓기가 속삭였다. 보니까 저만치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끌듯이 하며 불편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회색 스웨터를 입고 빛바랜 바지를 입은 비쩍 마른 노인은 눈을 반쯤 뜬 무표정한 얼굴로 두 사람 쪽으로 다가왔다. 게이조는 가까이 가서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엉뚱한 것을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울고 있는 저 새의 이름이 뭔지요? 노인은 말없이 지팡이에 두 손을 얹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1분, 2분 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노인은 다시 눈을 부릅뜨고 조용히 말하고 머리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미안합니다라는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게이조는 사라져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감개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새의 이름을 침문받고 저토록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깊숙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리라고는 게이조는 지금껏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었다. 불과 1, 2분 사이에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 만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서 게이조는 노인이 완만한 산길 모퉁이를 돌아서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물끄러미 배웅하고 있었다. 놀라운 사람이군. 음 저분은 굉장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매사를 저렇게 진지하게 대하려면 꽤 고달플 텐데. 다깝기도 감탄한 모양이었다. 새 소리는 어느새 멀어져갔다. 두 사람은 다시 밋밋한 산길을 따라 내려갔다. 하지만 새 이름을 묻는데 저렇게까지 미안해야 할 건 없는데 말이야. 물어본 이쪽이 잘못한 것 같아서 죄송해지잖아. 그건 그래? 자기들에게는 너무도 미안해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특히 요코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할 것이다. 만일 지금의 그 노인이 자기 입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요코에게 사과했을까. 아내에 대한 복수 때문에 요코를 길렀다는 무서운 사실에 지금의 노인 같으면 살아있을 수 없을 정도의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죽음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제약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자기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쓰지구찌도 저 노인 비슷한 데가 있으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고달프게 될걸. 비슷하다고? 난 좀 비슷해졌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농담 마라. 새 이름을 묻고 꽃 이름을 물을 때마다 일일이 저렇게 미안한 얼굴을 해서는 이쪽까지 구달파 지네. 닭갓기가 웃었다. 아니 이번엔 까마귀로군. 꽤 기분 나쁜 울음소리군.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야? 두 사람은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산길을 다 내려오자 도로 쪽에 조그만 돌부처 몇 개가 버려진 듯이 놓여있는 게 보였다. 까마귀 한 마리가 그 돌부처 앞을 크게 날개치면서 때때로 지상으로 내려왔다가는 곧 다시 날아오르며 까악까악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멀리 에워싸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 귀에 몸을 사리고 있는 조그만 뱀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그 뱀 주위를 까마귀가 위협하듯이 크게 날개치면서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까마귀의 움직임에 따라 뱀이 목의 방향을 바꾸곤 했다. 틈을 보았는지 까마귀가 재빨리 덤벼들려고 했다. 그러나 그보다도 빨리 뱀은 화살처럼 공중으로 뛰어올라 까마귀를 습격했다. 불꽃처럼 널름 빨간 혀가 움직였다. 기겁을 한 까마귀가 날아오르자 뱀은 다시 몸을 사렸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이로군. 닭갓기가 중얼거렸다. 한 번 뱀에게 역습을 당한 까마귀는 좀처럼 뱀에게 접근하려 하지를 않고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낼 뿐이었다. 뱀도 꼼짝을 하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몇 사람이 자리를 뜨려 했을 때였다. 눈 깜짝할 새에 내려온 까마귀는 뱀의 가느다란 꼬리를 물고 다시 공중으로 높이 날아올랐다. 해냈어.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다. 그러나 2, 3미터 날아오르다가 까마귀는 왠지 뱀을 떨어뜨리고 나뭇가지 앉았다. 단념했나? 닭갓기가 까마귀를 보며 말했다. 뚫어지게 뱀을 내려다보고 있는 까마귀의 눈이 매서웠다. 푸른 이끼 속에서도 뱀도 또 이끼로 변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이윽고 사람들은 떠나갔다. 단념했는지 마침내 까마귀도 날아가 버렸다. 그러나 뱀과 뱀을 바라보고 있는 게이조만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이끼 위에 저녁 핵살이 비치고 있었다. 이봐, 가자구. 담배를 피워물면서 닭갓기가 재촉했다. 음. 게이존은 여전히 허리를 구부린 채 뱀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금 있더니 뱀은 또아리를 풀고 스르르 돌붙여 뒤로 숨어버렸다. 저건 또 무슨 뱀이지? 꽤 오랫동안 까마귀를 경계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가까스로 게이조가 일어났다. 스지구찌, 자네도 참 한심하군. 민물게 하며 뱀하며 납득이 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움직이지 않은 것은 뱀보다도 스지구찌 자네가 아닌가? 시간을 지체해서 미안하이. 이런 자기를 상대해주고 있는 닭갓기의 느근한 성격을 게이조는 세상 고맙게 느껴졌다. 하지만 진지한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군. 사람은 배울 생각만 있으면 개에게서도 뱀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말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밤엔 기온에 있는 유흥가로서 유락촌이 있는 곳에 가서 놀아볼까? 기온에? 게이조는 내키자는 표정을 지었다. 요코의 얼굴이 갑자기 떠올랐다. 나스에는 기온이든 어디든 자네를 데리고 다니라고 했다네. 게이조는 쓴웃음을 지으며 지금 뱀이 있던 근처를 돌아보았다. 사흘로는 조금 짧았나? 호텔을 나서서 200미터도 가지 않은 곳에 가무강이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리의 난간에 기대어 이른 아침 교토 거리에서 작별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흐린 하늘 아래 히가시야마의 봉우리들이 아직도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정말 짧았어. 사흘이나 나흘 가지고는 교토는 알 수가 없어. 그건 그럴 테지. 살아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 아니 살아본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안다는 것은 끝이 없는 거니까. 하지만 절도 보고 불상도 보고 기온과 닭가새의 강도 보았어. 게다가 호스코에서 키다야마 스키까지 보았으니 그만하면 대단한 교토의 관광이었어. 응. 확실히 많이 걸었지. 쓰지구찌. 자네는 어디가 제일 좋았나? 민물개하고 뱀인가? 닭가기가 웃었다. 다 제각기 좋았어. 다만 사람이 너무 많았던 탓인지 비교적 한산했던 고아한이 인상적이었어. 관람사절로 되어 있는 고아는 비공개였다. 그러나 게이조 일행은 고우리가의 친지라는 대학 시절의 친구를 따라 말하자면 개인의 집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다. 인기척이 없는 고우리 안에 다실에 조용히 앉아있으면 마당에 깔린 하얀 자갈이나 돌주발의 물이 모래로 도장한 천정에 반사되어 다실이 환하게 밝아보였다. 그런 것을 배려하여 만들어진 구조가 얄미울만큼 효과적이었다. 그런 다실에서 조용한 마당을 바라보며 역시 교토로구나 하고 게이조는 사무치게 느낀 것이다. 방에 앉은 사람의 눈높이를 계산하여 심었다는 찬놀타리나 은은하게 보이기 위해 각도를 연구했을 것이 틀림없는 선반 등 구석구석까지 신경을 쓴 흔적이 영역했다. 선사상을 반영하여 내면을 엄격하게 응시한 하나의 우주가 코산스의의 뜰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게이조는 선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다. 다만 나무 한 그루 돌 한 개라도 그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며 이것은 없어도 무방하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즉 나무 한 그루 돌 한 개 그 모든 것에 존재의 의의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만은 게이조 나름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게이조는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에 떠올려 보았다. 나세, 도루, 요코, 닭갓기, 무라이, 다스코, 육갓고, 줌고, 사이시, 비쓰게이코, 기다하라. 그 가운데는 사이시나 무라이 등 게이조의 인생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도 있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요코도, 줌고도, 게이코도 자기 앞에 나타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게이조에게 있어서 요코가 없는 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요컨대 이 사람들이 모두 서로를 도우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본 고아내 뜰을 게이조는 상기하고 있었다. 응, 고아는 조용해서 좋았어. 하지만 나 같은 이 아이는 역시 아무 계산도 없는 호카이도의 대자연이 훨씬 마음 편에서 좋아. 닭갓기는 조금 잠이 부족한 눈을 하고 있었다. 물론 나도 호카이도를 좋아해. 하지만 교도거리에는 아무튼 천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옛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거든. 그게 이상하게 내 성미에 맞는단 말일세. 하긴 그렇겠군. 자네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있는 친구니까. 그런데 쓰지구찌, 이 낡은 도시에 어째서 혁신의 바람이 강하지? 다리 위를 지나가는 다동차의 수가 조금 많아진 것 같았다. 게이조는 밑을 흐르는 강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건 나도 조금 생각해 보았어. 이건 물론 시골뜨기인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지만 이 사흘 동안에 보고 다닌 경우에서는 문화재로서 남아있는 건 절이든 다른 건물이나 불상이든 서민의 것이라곤 하나도 없어. 즉, 다이묘 영지와 많은 무사를 거느리고 있던 번주 기족의 문화란 말일세. 음, 그럴 테지. 고오리엔시의 짓만 해도 우리의 호주머니 돈으로는 지울 수가 없을 테니까. 그렇다고 킹카쿠는 아시카가 유시미스의 산장이고 시미즈는 이에미스가 재건을 했다는 식이지. 요컨대 근본을 따지자면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일 테니까. 바로 그거야. 역사가를 가리켜 뒤를 돌아보는 예언자라고 한 사람이 있지만 가만히 교토의 문화를 바라보고 있으면 천년 이래 서민의 신음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른단 말일세. 구욕을 치른 것은 민중일 테니까 요새 같으면 시끄러운 노동쟁이도 일어났을 테지. 교타의 가확감이 닭갓기와 교수도 물론 영향을 미쳤겠지만 어쨌든 교토의 서민들은 도시를 오랫동안 바라보는 동안에 뒤를 돌아보는 예언자적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르지. 나는 그렇군. 예언자라는 것은 한 걸음 앞서가는 것이니까 다이며 귀족이 남긴 문화가 서민을 자극한 셈이로군.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비단. 히에이의 중두리나 감호강의 물만은 아니라는 얘기로군. 거리에서는 차츰 이른 아침에 기색이 가시고 사람의 왕래도 부쩍 많아졌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에서 게이조는 문득 고도인에서 본 호소가와 가라시아의 무험을 상기했다. 모반자 아케지 미스 히데의 딸로 태어나 다카야마 우곤의 인도로 기독교 신자가 되고 끝내는 이시다 미지나리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최후까지 그 가르침을 충실히 지키고 제약시대에는 자결을 택하지 않고 노신으로 하여금 자기 목을 치게 했다고 한다. 수백 년 전에 여인의 가슴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영혼의 생활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에 게이조는 새삼 깊은 감동을 받았다. 두 개 올라서자 시범님 동쪽에 독가지 닭개가 보였다. 완전히 눈에 뒤덮인 오늘의 독가지 닭개는 맑은 하늘에 우뚝 솟아올라 마치 이쪽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도루와 요코는 토요일인 어제 사뽀루에서 돌아왔다. 일요일인 오늘이 마침 나스의 생일이었다. 검은 기온을 띄기 시작한 울창한 시범님의 녹색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금빛 낙엽성 숲을 바라보면서 도루가 말했다. 흑 백화폐는 계속 나가고 있어? 단추를 끌은 베이지색 코트 밑에 밝은 갈색의 점퍼 스커트가 기막히게 멋지다고 도루는 생각했다. 이따금요. 다스야가 흑 백화폐에 들어온 뒤부터 요코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참석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 며칠 전에 내린 눈이 제방 그늘에 군데군데 가느다랗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11월 중순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따뜻한 햇살이었다. 마른 갈대이삭이 바람에 흔들리고 이따금 얼룩조리떼가 와삭와삭 소리를 냈다. 요즘 다스야 군은 요코의 하숙에 안 나타난다면서? 네. 하지만 교양학부 식당에서는 자주 만나요. 다스야는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몇 번인가 요코의 옆자리에 앉은 적이 있었다.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세월이 흐르면 좋을 텐데. 그래요. 이따금 오다루에 가자고 졸라대기는 하지만 다스야 군도 조금 안정된 것 같아요. 아사이가와의 어머니가 찾아왔던 일은 물론 모를 테지? 알면 큰일이에요 오빠. 그야 큰일일 테지. 그런데 기도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요즘 통 만나지를 못했는데. 어제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도루는 넌지시 물어보았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요. 그저 할 일 없이 거리를 거닐 뿐이에요. 도루는 말 없이 제 방을 내려가서 독일 가뭄비나무의 숲속으로 들어갔다. 요코가 사뽀를 해오면 노상 함께 다닐 수 있다고 도루는 즐거움으로 여기며 기다려왔다. 그래서 찾아가는 일도 함께 걷는 일도 도루는 삼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유롭게 요코가 만날 수 있는 기다하라가 도루에게는 얄밉게 여겨졌다. 오빠! 부르는 소리에 도루는 뒤돌아보았다. 화났어요? 아니, 조금 쓸쓸했을 뿐이야. 도루는 다가서서는 요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숲속의 밀풀은 줄기만 남아있었고 드름나무에 가시가 드러나 보였다. 대부분의 풀이 시든 가운데 가뭄비나무 줄기에 뒤엉킨 담쟁이 덩쿨의 입만이 푸르렀다. 두 사람은 강변으로 나왔다. 건너편 기슬계의 참억새가 꽃처럼 온통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요코를 상류 쪽의 강변을 바라보았다. 중고의 일이 해상되었다. 중고는 도루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자 요코를 도루와 이곳에 서 있는 것도 미안한 느낌이 들었다. 도루를 연마하고 있던 중고가 루리꼬의 일을 알았을 때의 괴로움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것이었을 게 틀림없다. 도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강가에 서 있으니까 중고의 괴로움이 사무치게 느껴졌다. 중고양의 얘기 들었어? 도루가 불쑥 말했다. 요코는 저도 모르게 흠칫했다. 도루에게만은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었다. 뜻밖이었어. 그 사람이 사이시의 딸이었다니. 언제 누구에게서 들었어요? 물론 어머니지. 곧 전화를 걸어왔어. 전화를요? 응. 아버지하고 요코만 알고 있고 자기에게는 말도 안 했다고 불평을 하시더군. 일단 어머니의 주장은 납득이 가지만 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아버지 게이조는 나스에게 다짐을 받았었다. 나스에는 그런 말 안 해도 잘 알겠다고 항의했으나 곧 사뽀루의 도로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다. 오빠만은 모르기를 바랬는데 어째서? 중고가 괴롭잖아요. 오빠가 알게 되면. 짙은 갈색으로 시든 쑥잎이 바람에 우수수 메마른 소리를 냈다. 중고는 훌륭해요. 오빠. 그럴 테지. 자기의 출생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명랑하니까. 그러면서 도루는 조금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중고도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도상 묘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 살짜리 어린애를 죽이다니 자제할 줄 모르는 약한 인간이라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건 다행이군. 용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란 결코 행복한 것이 못되니까. 이오고는 불현듯 자기는 언제쯤 오다르의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의 아인 자기를 낳은 어머니 게이코를 역시 이오고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은 젊은 여성으로서의 단순한 결백 때문만은 아니라고 용서는 생각하고 있었다. 도루는 강바람을 막아 주려는 듯이 용서 옆으로 다가왔다. 물빛 리본으로 묶은 용서의 긴 머리가 바람에 휘날렸다. 두 사람은 하류 쪽을 향해 얼룩 조리대가 무성한 샛길로 들어섰다. 평소에는 별로 걷지 않던 길이었다. 중고가 행복해졌으며 음... 나도 그래. 어머니에게서 중고양의 신상 얘기를 듣고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 이오고는 꾸밈 없는 진실이 담긴 그 목소리에 흘끔 도루의 옆얼굴을 보았다. 눈썹 언저리는 약간 신경질적으로 보였지만 청년다운 청결한 인상이었다. 만일 중고가 쓰지그찌가해 양녀로 들어왔다면 아마도 도루는 자기를 사랑했듯이 중고를 사랑하고 중고와 결혼을 하려고 했을 것이 틀림없다. 호적상으로는 남매라도 사실상의 남매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기만 하면 가정재판소에 신청하여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이오고는 도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가능하다면 중고와 도루를 결혼시키고 싶었고 그러한 심정에 거짓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일 도루가 중고와 결혼했을 때 자기는 과연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오고는 자기의 도루에 대한 감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오고는 새끼리에 떨어져 있는 까마귀의 깃털을 집어들고 빙글빙글 손가락으로 돌리면서 도루에게 말했다. 오빠가 한 지금의 그 말을 중고가 들으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따뜻한 햇살이로군. 하지만 곧 다시 눈이 내리고 긴 겨울이 닥칠 테지? 도루는 딴 소리를 했다. 참, 이번 정월에는 저 독가지답게 스키를 타러 갈까? 도루가 고개를 돌려 멀리 솟아있는 독가지답게의 봉우리들을 바라보았다. 국민학교 때부터 정초에는 강 건너에 있는 이노사와 스키장에서 함께 하루를 즐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기다라시나 중고도 부를까요? 아니, 나는 이오고하고 둘이서만 가고 싶어. 도루는 전혀 없이 쾌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잠자고 있는 이오고에게 도루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이오고, 왜요? 중고양에게는 중고양의 인생이 있어. 그 사람은 총명해.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안심하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건너편 기슭에서 계속 강바닥에 자갈을 밀어올리고 있는 불도저의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고 있었다. 우리도. 도루가 한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요코는 건너편 기슭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도로군도 요코도 돌아왔다고? 일부러 나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말이지? 찻잔을 손에 든 채 다스코가 미소를 지으며 게이지와 나스애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마침 내 생일과 일요일이 겹쳤기 때문이지. 나스에는 기쁜 모양이었다. 그래? 선물은 뭘 받았어? 도루는 유칼라천으로 만든 지갑을 사왔어. 이거라고. 봐. 어머. 고나이시에. 조쿵 그래. 유칼라천은 다스코의 친구가 창안한 것으로 호카이도의 향치가 듬뿍 당긴 수직 미니의 작품이었다. 요코에게서는 저것을 봤고 벽에 걸린 흰 백합국 그림을 눈으로 가리켰다. 어두운 감색을 배경으로 꽃봉오리도 섞인 흰 백합이 대담하게 그려진 수채화였다. 어머. 요코의 그림 솜씨는 대단하군. 액자에 들어있으면 좋아 보이게 마련이야. 아니. 요코의 그림은 좋아. 꾸밀도 없고 좋은 소질을 가지고 있어. 게이조의 말에 나스에는 빈정되는 미소를 입가에 띄웠다. 당신은 그림을 그리시니까 보는 눈이 있겠군요. 어쨌든 나스에. 나스에는 행복해. 그건 그렇고 솔직히 얘기하겠는데 도루군과 요코를 어떻게 할 셈이야? 두 분은? 그야 뭐니뭐니해도 도루가 요코와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요코만 좋다면 졸업 전에라도. 나는 결혼을 시킬 작정이야. 하마꾸가 더운 물을 담은 포트를 가지고 왔다. 하마꾸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다스코가 말했다.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야 본인들의 의사에 달렸겠지만 남매로서 자란 사람끼리 결혼한다는 것이 나는 아무래도. 근친상간에 냄새가 난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게이조는 말끝을 흘렸다. 그 시간을 내는 사회가 난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싶습니다.